건강하자고 힘내자고 자 남자는 말합니다 가자 뮤직크로우 이 노래가 2016년도 15년도에 태양랜드 너의 값이야 나의 여자로 학교 오린 나의 여자로 상처 두 손이 떠눌려 버린 당시 우리가 서른 남길 바라고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마치 사랑해요 방같이 작아서 내 나의 여자로 사랑을 더 고맙고요 평소에도 고맙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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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요 여자는 남자에게 나름이에요 남자도 여자에게 나름이고 그래서 요런 표현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표현을 못할 때는 이런 노래를 써요 내 사랑하는 아내 한 번 안아주시고 힘내자고 손 한 번 잡아주시고 엉덩이 한 번 툭툭툭툭 밉더라도 이쁘다고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? 이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오로지 나는 사랑